저쪽으로 녀석들 녀석들, 내 동료는 안된다!! 내 남은 오심의 동료는 안다!!!! 새끼 잡아 도쿠가와랑 오오다랑 막 섞였는데 그 와중에 죽네 아 아 이거 거지같은거 치팡이만 오지게 주냐 버려 야 야 야 기병 따라와 항상 높은 고지를 우리가 먹어야지 아케치미치히데가 아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저 놈이다 깃발 안 달고 있는 놈 저 놈 머리만 따고 오자 아케치미치히데가 누구냐면 오다노부나가를 나중에 혼노지에서 아 이거 스콘가 목을 따져 혼노지에서 파타아 파타아 야래 야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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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마다 전투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부대가 최고의 정예부대였는데 아 정국 최고의 정예부 야 주먹으로 싸우는 거야 하비에이를 뒤진단어 주먹으로 권투하고 있네 거 어 뽁서야? 분빙 북서야? iting enam 아 어오어 하 자꾸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아이 아이고 자꾸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요시츠나 미우시하고 친해졌다. 오오오오 이거 뭐야? 오 이거 뭐야? 야이씨 아케치 미치히데가 나랑 좀 친했었거든 지금 보니까 야 이거였네 병력을 주로 온 거였네 나한테 형 힘들지? 포로를 데리고 있는 애들 내가 져줄테니까 이거 가자 형 이러고서 온 거네 와 개굿 개 착하네요 개천사 음 그래도 아이템은 거지같은건 변함이 없네 아 이 포위가 자꾸 풀리네 거짓은거 이거 인류 여무사? 드디어 나왔다 인류 여무사 일로와 여무사야 여무사야 이리 오랜 내 바로 밑에 딱 붙어있어 그렇지 상금 닌자도 위로 올려야 되겠다 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모하모야 고마워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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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랑 같은 곳이네 거짓 털 털 털 털 털 털 날 퍼뜩 털 털 털 어휴 화살 오지게 쏘네 어디있을까 너야? 야 근위기만 해 죽으면 안되지 야이씨 안됐따 이놈들 와 일일 여무사 쩔어 와 혼자 다섯명하고 싸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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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owd 핫쭈 마치 하하 미친 선교사 개종 펀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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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? 난리야 저 밖에 남임버리고 사물알 넣고 됐어요 엄마 됐어요 됐어요 이거 뭐 들어갈 때 무슨 걸레가 돼서 들어가겠는데? 어? 이거 걸레가 되겠어 세상에 빠질까 그냥? 빠졌다 들어갈까? 빠졌다 100명 꽉 채워서 들어갈까요? 얘네가 바로 또 들어올텐데 노부나가 하고 나노리고 오는건데 이거 백파 일단 빠져서 산에서 조금만 생각 좀 합시다 야영을 하면서 호로들 나한테 영입 아무도 없어? 왜 저래 왜 저래 지형 좋은 다른 성을 먹자고? 지금 성보다는 마을을 먹어야 돼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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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와 이거 성 하나 먹는데도 이렇게 오래걸리는데 이거 도대체 몇 년짜리 콘텐츠야 이거 내가 봤을 때 6개월 이상이 샛 하아 도시 먹고 집안에서 버티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아 또 왔어 아씨 아 혼나 타다 같이 또 왔어 하아 너무 오픈 지형이라 좋다고? 하아 너무 오픈 지형이라 좋다고? 대마도 여기 쓰시마 이거? 이거는 성이 아닐걸? 심정 이상한 이 년 안 아무것도 cowork 말 몇몇 왁 것 아 아 여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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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성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많은가? 오 65명? 치성 좋았어 북해도도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는게 좋아 봉룡이 최근에 우리가 만났을 때 봉룡이 자네 보다 나보다 나았지 하지만 내가 자네가 자네가 있는데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거지 나를 이길 수는 없을거지 얘는 왜 갑자기 왜 시비 걸지? 멍청해가지고 기병은 좀 멀리 놓자 하극상 모드입니다 뒤부터라서 머리 따야되겠다 인간 믹서기 인간 믹서기 저놈이다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단 사랑 초록색 옷을 쳐입고 있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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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가지고 너희들이 진정 미쳤구나 이게 어디 농민들밖에 없는게 까불어 이게 너희들이 진정 미쳤구나 이 구만! 크으으으... 쓰읍, 이거, 이거 캐릭터 이렇게 볼 수 있게 내리는거 있었는데 뭐였는지 까먹었네 9시 18시 20시 23皇后 근이는 무조건 좋은 거여 근이는 무조건 올려줘야돼 새끼 아노 아이템 옮은 잣같은거 들고다닌다데쓰 그지새끼노 돈 하나도 없다데쓰 11시간? 오오오 미친 353명과 싸울 63명? 하..이건 자신이 없는데? 하.. 젠장.. 마지막인가? 적장 대가리만 따자 내가 뱅글뱅글 돌아주면 어느정도 빠질거야 저 빨간색옷! 저 말없이 빨간색옷! 저 말없는 빨간색옷! 이렇게 다 가지마서 한마리 더! 한마리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감사합니다.